지난 8일 고려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미 씨에 대해 생활기록부 허위기재를 이유로 입학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의사 두 명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셜록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고려대에 입학한 학생 중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SCI급 논문 저자에 이름을 올리고 이후 해당 부정 논문으로 미생물 탐구대에 나가 대상까지 차지한 이가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당 대회의 실무위원장이 바로 자신의 아빠였고 이러한 황당한 스펙사키를 통해 고려대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생명과학부에 입학한 이 학생은 의대로 편입한 후 현지 의사로 활동 중입니다. 논문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친구 또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근무 중입니다. 서울대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2020년에서야 부정 논문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A 교수는 여전히 교직에 있고 그의 딸과 친구는 의사로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려대와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묻는다며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아빠 찬스로 고려대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의사 두 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 즉각 이들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제 딸의 경우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 뿐이라며 그런데 이를 이유로 입학 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등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부모 찬스가 의심되는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790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조민 씨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전례 없는 대규모 입학 취소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사건만 관련해서도 고려대는 물론 교육부 또한 조사나 수사에 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누리꾼들은 봉사활동 표창장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 같다. 이게 바로 표적 수사다. 똑같이 적용해야 맞겠지만 안 할 거라 본다 등의 비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과연 정의라 볼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